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두 재단의 배우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. 먼저 이상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문서 양식과 아홉 개항으로 이뤄진 회의 안건도 동일합니다.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황당합니다. 사회자나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. 심지어 회의에 참석했던 특정기업 임원의 이름과 발언 순서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정관을 낭독하는 등 행동을 묘사한 부분까지 토시아나 다르지 않습니다.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문서입니다. 미루와 K스포츠는 이렇게 똑같은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문체부에서 속전속결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미루는 480억여 원을 K스포츠는 380억 원가량을 출연받았습니다. 누군가 동일인이 기업에서 돈을 끌어모을 목적으로 두 재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TV조선 이상매입니다.